비가 오는 날 뜨거워지지는 속 안해 심장은 화산처럼 터져 언젠가 이런 말들로 내 맘을 녹아 봤던 날 안아주면 안 되려나 원활이 없잖아 대리인 인사로 하니까 비가 막 오는데 그러니까요! 운석씨가 시작하려고 하늘이 제일 보고싶어서 우나봐요 아 오늘 여러분 운석입니다 유니버스 나이스 별로 안좋아하는데 비가 오는 날 무대에서 하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건 즐기되 내일 우리 유니버스분들이 그리고 다른 팬분들이 감기 안걸리셨으면 우리 유니버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 우리 펜타니 문화축제니까 처음에 백지지 난 또 나를 백지 아니오 오늘이 지나면 너도 도연해지지 정전을 다 지기지 에이 아이아아아 좀 긴장하지마 에이 아이아아 더 크게 뭐라고 나는 뭐라면 뭐가 달라질까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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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 에이